진돗개가 오소리라든지 멧돼지 사냥을 할 때 아니면 다른 동물을 사냥할 때 진돗개가 같은 습성으로 짐승을 다루는지 아니면 개체 특성이 나타나는지 경험에 의하시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개들이 사냥을 하는데 고라니 사냥을 한 날을 예를 들어서 개들마다 다 틀리다고요. 어떤 개들은 스피드가 있고 지구력이 좋은 개들은 상당히 거칠어. 고라니를 어떻게 보면 숲속에서 꽁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일어나면 냄새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없으면 냄새가 잘 안 나니까 그러면 이 놈들이 막 산에서 일부러 막 숲에서 후떡 후떡 뛰어 막. 그래갖고 막 사방을 줄러 온다고 그래갖고 막 도로 굴리는 놈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놈들은 그래갖고 고라니 일어서 내비면 끝까지 쫓아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잡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어떤 개들은 스피드는 없어도 조심하고 최대한 고라니가 나고 있는데 접근해서 한 번에 들어가서 무는 개들. 예를 들자면 성냥이나 여우처럼 최대한 근접해서 자살을 낮춰서 치타처럼 일어나면 뛴다 이거죠. 그때에서 못 불면 여숨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면 그런 개들이 사냥 스타일이 있냐 가면 그 확률적으로는 그 여숨질하는 개가 확률이 약해 적어. 그런데 장거리 개들은 확률이 상당히 좋아. 대신에 장단점이 서로 있는데 이 놈들은 머리를 가서 잡아버리는 게 해수가 힘들죠. 가끔 개들한테 들리게 와서 남한테 많이 뺏기고 그리고 여숨질하는 개는 눈앞에서 하면 뺏길 일도 없고 확률은 적지만 이제 단거리에서 잡으니까 잡으면 또 터져도 요즘 같은 경우는 터져도 사양물이 많으니까 다음 걸 잡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짐승이 많지 않을 때는 한번 터져버리면 또 만나기가 힘드니까 침도 개들이 또 이 놈들이 또 여숨질에서 한번 잡으면 또 그 맛에 장거리 하는 놈들도 잘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숨질을 하려고. 지도 편한 걸 하니까요. 사양 스타일이 문제지 그걸 갖다가. 그러면 개체 특성도 있고 또 나이가 들거나 습관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. 그 점검에 따라서요. 한 개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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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